カムバックステージの準備のために早朝から大忙しのメンバー 半の瞬間に溢れますが、 見られています。 本当に難しいです。 今日は早速来てきました。 中間に監督が大きくて言ってましたが、 本当に想像が大きいと思います。 これが新し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。 皆さんに素晴らしいものを見ることができるので、 本当に幸いです。 今年の2021年、2021年の2021年の1日にみんなに新しいの。 最近は寒いと夏に寒いながら、 日が気になるので、 日が気になるので、 ロングパディを着て、 肝まっていないと、 デイフォーターは、 食べません。 クラウドは、 夏に休みです。 夏に寒いに時期間、 夏に行き始めます。 本当に? 겨울에는 감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평상에 살짝 이렇게 아물라가 이거 테이프 고정이라가지고 아 그래요? 아 좀 많이 죽겠어 아 그래도 아니라서 다행히 저 저번에 이거 실외에서 한번 입었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희쏘かつ強烈な 카리스마を漂わせるビクトン 타이トル曲 What I Seedは ビクトンの第2章の幕開けともいえる ラテントラップジャンルの楽曲 ビクトンの第2章の幕開けともいえる ラテントラップジャンルの楽曲 さらに深くなった男性の色気が感じられる セクシーなステージでした 리ハーサルを終え かなり疲れた様子のメンバー 今回のダンスも大変ですか? リハーサルを終えられます あ、でも本当に あんぼは難しかったですが このタイトル曲が 最高に難しかったと言う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ません 一度リハーサルを終えられば 皮が出てくるんですよ 저희도 사실 걱정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여러 번 추면 체육이 버텨줄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저희가 또 누구겠습니까? 빅터링입니다. 결국 해내겠죠. 후반부쯤 가면 머릿속으로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었는데 몸은 이미 끝났어요. 몸에서 팔이 막 이렇게 어깨 위로 안 올라가고 하지만 제 몸이니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전 곡에 비하면 조금 더 강렬해지고 조금 더 저희가 안 해본 라틴 장르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 또 색다른 저희의 모습도 볼 수 있지 않는 곡인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이번 정규 앨범인 것 같아요. 작년 9월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시작이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공들인 만큼 수록곡 파트 다 모자랄 것 없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인생에 기억될 오래 남을 앨범인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인생에서 좀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앨범에 올바르게 들었습니다. 2021년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. 강렬한 컴백을 이루고 빅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고 앨범의 발송을 연기한 부분 이번에는 더욱더 진심과 풍부한 모습을 공연한 멤버들을 보여줍니다. 今までの成長の集大成、そして彼らの新たなスタートを知らせるカムバックとなりました。